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SPA 브랜드 제품들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SPA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발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위주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같이 하나하나 디테일드 살펴보면서 SPA 브랜드에서도 디자인도 예쁘고 발까지 편한 신발들 어떻게 구별하고 구매하는지 기발해드릴게요 SPA 브랜드를 많이들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의 그런 제품들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SPA 브랜드에서 신발을 살 때는 뭔가 망설여진 적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신발은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신었을 때 발이 편안한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SPA 브랜드 하면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자라나 H&M 신발 같은 거 생각하면 신발은 좀 스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잘 따지고 보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예쁘면서도 편한 것들? 개타실 수 있어요 제가 SPA 브랜드에서 신발을 살 때 유독 따져보는 기준들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물론 디자인이겠죠 SPA 브랜드에서는 해외 컬렉션이 뜨잖아요 그럼 진짜 누구보다 발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해외 컬렉션 뜨면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사고 싶은 애들이 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이번 컬렉션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의 엄청난 고가 상품들이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얘기하죠 그거 조금만 기다려 자라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가면 딱딱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그 브랜드 이번 컬렉션 그거 보고 그 느낌 살려서 했네 비슷하게 했네 이런 애들 크게 퀄리티 나쁘지 않고 느낌 잘 살린 거 있으면 그렇게 개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소재예요 소재 명품 브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값이 좀 나가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다 리얼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치만 저렴한 SP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역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들이 대부분이에요 합성 피역이라고 하면은 표면에 이렇게 가죽 느낌이 나지만 안에 보면은 그냥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소재인데요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가죽의 느낌만 만들어낸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 가죽에 비해서는 품질이 완전히 떨어지죠 천년 가죽이라고 하면은 동물의 피부잖아요 동물의 피부라서 모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통기가 돼요 공기가 통한다는 건데 스턴 피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통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핏 신발을 오래 신거나 하면은 그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람의 발 모양은 진짜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다른데 리얼 가죽은 피부처럼 신축이 돼서 딱 신었을 때 각자의 발에 맞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게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성 피역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질 않아요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진짜 가죽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계속 중요해 SP브랜드에서 리얼 가죽이라고 표시가 돼있고 가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몇 번 신어보니까 왜 이렇게 딱딱한 거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랬던 적 없으세요? 전 아무리 리얼 레더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도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외피만 가죽인지 아니면 외피 플러스 내피까지 가죽인지 이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우리 발이 실질적으로 닿는 부분은 안쪽 내피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피만 가죽이면 뭐해? 안이 합성 소재이면 딱딱하고 불편한 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외피 플러스 내피까지 가죽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따져 보셔야 하는 거 굽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구두를 신고 걸으실 때 좀 휘청휘청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걷고 있는데 약간 중심이 내 발의 중심이 막 바깥으로 쏠리려고 한다던가 굽의 중심이 딱 맞지 않아서 이게 약간 굽이 살짝 뒤로 뻗쳤거나 살짝 안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살짝 쏠렸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신발을 같이 보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신발은 자라, H&M, 그리고 망고 이 세 가지 브랜드에서 다섯 스타일 정도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얘기할게요 먼저 자라에서 구매한 뮬입니다 보통 뮬이라고 하면은 앞은 막혀 있는데 뒤는 뚫려 있는 스타일 그런 걸 보고 뮬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앞도 뚫려 있지만 뒤도 뚫려 있는 그런 스타일도 뮬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시면 아주 딥한 레드 컬러의 딥한 레드 컬러의 이렇게 창은 아주 넓적한 스퀘어 창이죠 이런 힐 굽이 달려 있는 한 7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온라인으로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겠다 싶었던 게 여러분 요새 아주아주 핫한 브랜드죠 보떼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들 다 아시죠?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아주 넓적한 스퀘어 중창의 뮬 스타일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진짜 예쁘고 정말 인기가 많아요 요새 근데 이런 민자 뮬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좀 너무 고가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의 그런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이야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일단 소재를 보면은 리얼 가죽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소가죽이에요 보시면은 이 어퍼 부분 그리고 붓 부분 그리고 이 중창 부분 모두 다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피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랩피가 보이시나요? 따로 없어요 보시면은 이 가죽의 뒷면이거든요 이게 홑겹이에요 퀴만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접착해서 이런 형식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을 딱 넣었을 때 발등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창이랑 국쪽을 볼게요 제가 아까 구대 센터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안전한 평평한 편지에 딱 신발을 내려놨을 때 흔들리는 감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은 지금 꽤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굽이 지면에 딱 안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굽이 잘 맞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창은 따로 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자라 로고 금속 장식이 붙어있어요 이런 창 장식이 붙어있는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네들 로고 아빈을 그냥 찍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라는 이렇게 창 장식을 달아줬네요 착용한 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넓은 스퀘어트라 약간 조금 더 신었을 때 발이 좀 작아보이고 얄쌍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발등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이 반도가 되게 너무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라 진짜 걸었을 때 전혀 걸리는 거 없이 너무 편한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스퀘어토의 쪼리 형식의 뮬입니다 이렇게 양짝이 앞에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요 이 한쪽은 이렇게 엄지 발가락만 끼워지는 쪼리 형식이고 이거는 이렇게 나머지 네 개 발가락을 사선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형식의 쪼리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쪼리 살 때 진짜 쪼리 잘못 사면은 정말 발가락 아작나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쪼리 형식인데 심지어 굿까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딱 신었을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완전 발가락 너무 아플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아팠으면 안 샀겠죠? 이 신발은 발등이 이렇게 넓게 스트랩이 한번 들어가면서 발을 이렇게 넣었을 때 발등에서 한번 먼저 잡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쏠리는 힘은 좀 덜한 편이에요 보통 쪼리 형식은 발가락 사이가 닿는 이 부분을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발도 내피가 따로 없이 외피 소재로 그냥 이 쿠션 부분을 얇게 한번 싹 감싸서 묻힌 형식으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끼웠을 때 전혀 막 뭐가 걸린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발등 부분, 이 쿠션이 안에 패드가 한 0.8mm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가죽 두께 빼면 안에 이렇게 쿠션 패드를 그냥 외피 소재로 싹 그냥 한번 감싸서 이렇게 겹착해 놓은 형식으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미싱선도 따로 없고 이 쿠션 때문에 여기 뭐 턱이 질 일도 없고 이 턱 때문에 아플 일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굽을 볼게요 굽은 한 9cm 정도 되는 좀 높긴 한 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얇은 굽이 아니에요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힐굽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정말 미처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봤을 땐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시겠죠? 보이시나요? 앞에서 봤을 때? 이쪽은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면에 닿아 있는데 근데 이쪽 이쪽 왜 이렇게 들린 거야? 이런 거 진짜 잘 보고 사셔야 돼요 보시면 이 중층 때문인지 굉장히 흔들거리죠? 굉장히 흔들거리죠? 보시면 이 굽이 딱 안착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떠 있어요 꼭 이런 부분 창이랑 굽 부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자라 제품이에요 쪼리 형식으로 돼 있고요 쪼리 형식 샌들이고 발목 스트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가죽 발목 스트랩으로 발을 이렇게 막 묶어서 연출하는 그런 샌들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딱 나오자마자 사고 싶어서 바로 봤는데 나오자마자 사이즈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입고 되는 데까지 진짜 거의 한 2주가 넘게 걸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구매한 제품인데 발목을 감싸는 이 스트랩 이게 또 부드럽지 않으면 걸어 다닐 때 스치면서 되게 아플 거잖아요 메피 소재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앞부분도 그렇고 전체 다 이 스트랩도 다 동일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쪼리 부분 앞에 보시면 이쪽에서 오는 스트랩을 이쪽에서 오는 스트랩이랑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무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트랩이 만난 거잖아요 만나서 두께감이 살짝 있고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만큼은 부드럽다고는 말 못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자라 신발들 중에서도 에어핏트라고 표기된 신발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라텍스 소재에 유연한 기능성 스펀지 안창을 사용한 그런 라인인가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충격을 좀 흡수해 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살짝 놀업해가지고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쪽은 뒤로 이렇게 묶었고 한쪽은 앞으로 묶었는데 어디로 해도 진짜 둘 다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우려했던 부분이 엄지발가락 다 있는 쪼리 부분 이 정도면 크게 막 너무 아파서 못 신겠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닐 거 같고 그냥 큰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다음은 H&M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온 높이에 발등 부분에 끈에 묶어서 연출하는 레이스업 스타일의 오픈토이거든요 H&M 신발을 온라인으로 쭉 보다가 느낀 게 H&M에는 리얼 가죽을 사용한 신발들이 많지 않구나 대부분 다 합성피혁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 퀄리티라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다 가지고 사용한 제품인데 제가 좀 놀란 게 가격대가 자라보다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피랑 안창이랑 외피 전부 다 리얼 가죽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가 다 가죽이 이 제품을 제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아세요? 정가는 7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체가 리얼 가죽이고 이렇게 앵클 오픈토이인데 가격대가 79,000원이어도 되게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일 품목에 해당돼서 거기다가 H&M이 저번 주에 전 품목 20% 할인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쁜 리얼 가죽 제품을 25,000원대에 구입했어요 신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발목에 올라오고 착화감도 진짜 너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뭔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신발을 신지 않은 제 발보다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약간 발볼이 살짝 넉대대해 보이는 게 보이실까요? 혹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앞 두 칸 이 앞 두 칸 이 부분이 뭔가 양쪽에서 살짝씩만 조금은 진짜 한 1-2mm 정도씩만 살짝 좀 더 감싸지게 올라왔으면 뭔가 좀 발이 좀 더 얄쌍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 1-2mm 차이가 딱 봤을 때 느낌을 되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레이스 업 슈즈는 스커트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팬츠에 레이스 업 슈즈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신는 게 조금 더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망고 제품이에요 완전 봄 느낌 물씬 나는 옐로우 컬러의 슬링백인데 이거는 진짜 봄 여름에 진짜 귀엽고 이지하게 되게 잘 신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북부터 맵피, 내피 그리고 이 까레 부분까지 전부 다 동일한 색깔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팝팝 컬러 이렇게 컬러풀한 신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통해서 맞추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신고 벗고 편하게 하도록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 색으로 맞춰져 있네요 이 신발도 리얼 가죽이고요 너무 부드러워서 양가죽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부드러운데 이거는 염소가죽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 내피를 보시면은 빤딱빤딱이 광이 나는 이것은 합성피역입니다 아니 그동안 발편하려면 웬만하면 내피도 가죽인 걸로 사라고 해놓고 왜 합성피역 내피인 제품을 샀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보이시나요? 이 내피가 여기서 끊겨 있어요 여기서 끊겨 있고 딱 이 힘을 받는 이 부분에만 이 합성피역으로 내피가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이렇게 발가락이 닿는 부분에는 내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었을 때 거의 혹겸 느낌이에요 혹겸 느낌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신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발 움직임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신었을 때 이런 느낌 오늘 일부러 이렇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힌트의 청바지로 입어봤는데 이렇게 컬러감 있는 신발은 그냥 이거 하나로도 되게 포인트가 돼서 저는 이번에 진짜 봄 신발들로 컬러 포인트 되는 애들 많이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중 하나로 진짜 잘 신을 것 같아요 체크도 너무너무 편해요 드디어 다 했네요 오늘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렴한 가격대 SK 브랜드에서도 디자인이 예쁘고 충분히 발편한 신발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도움될만한 그런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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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